한국과 일본의 문화관광 교류에 교두보가 될 한일우호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총사업비 54억 원이 투입된 한일우호관에는 모하당 김충선 장군의 흔적과 시대별 한일 교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졌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녹동서원의 한일우호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총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4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40여 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1층에는 홍보영상관, 전통예절실, 교류역사체험관이, 2층에는 기획전시실과 야외전통놀이 체험마당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히 한일우호관 내부에는 임진왜란 때 기화에 공을 세운 모하당 김충선 장군의 흔적과 통신사 행렬 모형 등 한일 교류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습니다. 이번 괴관식에는 일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충선 장군의 고향으로 알려지고 있는 일본 와카야마시에서 시장과 공무원,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6년간 김충선 장군의 소식을 통해 공연을 깊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공연을 깊게 되었을 때, 공연을 깊게 되었을 때, 저는 더욱 깊게 되었을 때, 노력하고 싶습니다. 달성군은 한일우호관 개관을 기폭제로 6월 중 와카야마현에서 300여 명의 관광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한일우호관이 매개가 돼서 우리 대구 달성, 관광문화산업의 발전에 한 축도 맡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인근의 스파밸리, 허브일즈, 동화사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일본 수학여행단과 시니어 관광객 등을 타기수로 맞춤형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한일우호관 개관으로 한국과 일본의 문화관광 교류는 물론 두 나라를 아우르는 훌륭한 역사교육 현장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TV브로드 뉴스 이현동입니다.